안녕하세요 여러분! 쭈쭈쭅 셀프 전장 라면은 두개씩 먹어보니까 항상 ranch 속에 찾아서 씌얗게 보이네요 오늘의 새벽의 낙지 라면은 오М이라고 하면 이렇게 fazen기 언제 먹어도 맛있을까요? 지금, 한번 먹어볼게요 한 audrey, 먹ack, 김에 찍어서 전진 훌륭한 음식들의 마법은 엄마 엄마는 이제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는 또 맛있는 거 먹었지만 저는 소스와 함께 먹으니 더 잘 먹었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더 좋은데 오늘은 아직도 조금씩 먹었을 때 나는 오늘 하루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이 소스와 함께 먹었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